한 도시 원주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 푸르른 원주에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정말 다양한 무대가 계속해서 함께해왔습니다. 네, 각자 개성은 다르지만요. 가수로서의 열정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요. 네, 열정이 가득한 무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뜨거운 박수와 함께 해주시는 듯해서 더욱더 즐거운 무대입니다. 이 즐거운 분위기 계속 이어가 봐야겠죠? 네, 오늘 이 시간 가장 매력적인 목소리의 소유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큰 반수로 맞으십시오. 전부석! 분명처럼 만난 사람 당신의 내 눈을 곁에 있어 보고싶으니 분명처럼 만난 사람 당신은 내 눈을 곁에 있어 보고싶으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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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